제가 계속 어떻게 자유주의자, 보수 세력이 정권을 탈환해서 나라를 바로 세울 건가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지나친 자기혐오적인 우울증에서 벗어나자, 기운을 내자, 실력으로 진 것도 있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운에 의한 거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지금 보수 세력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김호준을 비롯한 자파 쪽이 그걸 주장했을 때 지금의 직권층이 나서서 문제를 정리했던 것처럼 선거를 치렀던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된다. 이걸 그냥 일부가 떠드는 일 또는 일부 우파들 간의 갈등으로 내비어두면 이것은 직권을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제안은 부정선거론에 통합당이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것을 촉구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제안으로 김종인 체제를 조기에 해체하는 것이 통합당이 직권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김종인은 이번 총선 실패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다. 분명히 본인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참여를 했고 선거를 큰 차이로 졌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늦게 들어왔다는 말로 늦게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할 수가 없었다면 사실은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의 안은 아무 상관없었다는 식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은 염치가 없는 짓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총선 패배의 책임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의 정당성이 없다. 책임 정치에 비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종인이 과연 우리 국민이 맞는 또는 보수 자유주의 세력이 기대하는 새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잊혀졌지만 김종인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두 번이나 한 전과자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은 본인이 독일 가서 공부했던 독일의 경제개혁이 있기 전에 소위 사회민주주의 경제정책을 지금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이분의 모습이 과연 청년과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모습이냐 하는 것도 맨날 꼰대 이미지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80살이 된 김종인 대표 체제가 지금 어울리는 거냐 하는 면으로도 김종인이 통합당의 대표가 오래되는 것이 과연 통합당의 개혁과 이미지 전환에 도움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정당이 어려워질 때 몇몇의 엘리트들이 임의로 당권을 개인한테 갖다가 주고 신탁동치를 하는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다른 나라에선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만 불 국가고 87년의 민주화 이후에 무료 그리고 해방서로부터는 70년이 넘은 민주주의를 실험한 나라인데 아직도 이렇게 비민주적인 정당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야당이 지금 개혁액을 국민한테 보여주려면 소위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모습의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구시대적인 셀프 구태타에 의한 신탁통치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구태타와 같고 왕권영의와 같은 이 체제가 과연 맞느냐 하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 하나는 이 비상대책위원장 뿐만 아니라 그 위원회를 본인이 다 구성을 하는데 보면 김종인의 발언에 대해서 이유를 달만한 비중 있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종인의 독재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김종인 체제가 부당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더 네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당이 희망을 갖게 되고 문제를 정리하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결국은 대선 성공 가능성이 있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대권 후보가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지금 통합당의 부진의 핵심 이슈는 지금 믿을 만한 대권 후보가 없었다는 것이고 선거 패배도 이런 강력한 대권 후보가 선두에 나서서 경쟁을 할 때 이길 수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지율이 낮은 장수였고 그마저 장수 자리를 하청을 주어버린 무책임했기 때 졌다는 것이 지난 총선인데 이 김종인이 올해 있으면 있을수록 대선 후보들이 부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지금 아주 당연하게 김종인이 킹메이커가 돼서 대선 후보들을 만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식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다음 대선 후보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YS도 결국 물러날 때 대선 후보감을 만들지 못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들어서 부상한 대권 후보라고 하면 그걸 누가 대권 후보감이라고 보겠느냐. 대권 후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경쟁하는 장을 빨리 만들어주고 그들이 당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해줘야만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통합당이 망하고 계속 연패하고 있는 것은 소위 떳다방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김병준 비대위 체제로 황교안 체제로 가면서 앞에 대표가 바뀌면 당직자가 다 바뀌고 당의 지역 지구당 위원장이 다 바뀌고 여의도 연구원장이 바뀌고 이러면서 하나도 일관성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과 여성을 대규모로 세대교체하고 개혁한다고 해서 지구당 위원장의 공개 오디션도 하고 온갖 쇼를 다 하고 바꿔놓고는 황교안이 들어오면서 공천대는 다 날려버리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바로 이 떳다방 리더십과 일관성 부족인데 지금 대선이 2년도 안 남았는데 김종인 체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공약을 새로 만드네, 경제혁신안을 만드네, 태스크포트를 만듭니다. 그런데 김병준 때 그렇게 만들었고 홍준표 때 만들었지만 황교안 때 다 버려졌고 황교안이 만든 민부론 다 지금 김종인에 의해서 쓰레기 지급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는 앞으로도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이 언제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대표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세력 만들고 자기 체제 정립하는데 기간이 없고 바로 대선에 들어가면 황교안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준비 안 된 선거를 치르게 되고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민부론 만들 때 참여하면서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대선후보고 당대표가 아무런 인풋이 없는 백과사전과 같은 공약직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자꾸 김종인한테 기대거는 것이 대권이 무슨 정치공학자가 잘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공약이 중요하거나 정치공학적으로 이기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면 대선 후보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후보고 권력 의지가 강하고 거기가 세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좌우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던 노무현 후보가 진정성 있게 국민한테 소통하면서 정권을 잡았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권 가능성은 무슨 보수 가치에 충실한 공약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한두 개의 공약이라도 국민한테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운변력 있는 후보룩을 만들 수 있냐는 거기 때문에 김종인의 정치공학의 기술 이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선의 역사하고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보수 자유 우파가 진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난 3년간의 보수 우파를 목소리를 높였던 태극기 부대와 정치 세력이 전략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 부대는 정치 세력을 탄핵 세력 내디는 나가야 될 적폐 세력으로 계속 비난하기에 바꿨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한국당 미래통합당의 야당은 조국 사태 같은 게 터져서 자기들이 득볼 때만 잠시 길거리는 나오고는 우파 길거리에 있는 세력들은 가까이 하면 막말래 휘말리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분열이 돼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을 내치기 위한 온갖 치사하고 무법적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태극기 부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서 광화문 광장을 장악하고 추미애 또는 추미애 지탄과 윤석열 지지 시위를 하고 그러면 저런 짓은 지금 못하겠죠. 지금 태극기 부대가 소멸되고 나니까 그리고 거의 190석 대 100석의 의회 지형이 되니까 지금 정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합당이 지금 의석으로 자유 우파 보수 세력이 기대하는 정치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대중의 힘이 지지를 받아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대중의 지지를 끌어갈 이 대중 길거리에 있는 우파를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생각하지 않는 김종인은 이쪽을 단결시킬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런 대중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분열상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필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 후보 불모지의 야당입니다. 이쪽인지도 저쪽인지도 모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우파 그분이 우파라고 선언한 적도 없고 야당 후보로 대선을 하겠다는 건 없는데 10%의 지지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거론돼서 그것도 우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일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무슨 결정을 하든 저쪽에서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을 하고 공격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사법의 비정치와 중립, 공평을 이와 법치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야당이 언제 윤석열이 그만될지도 모르고 언제 야당의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후보도 이지도 않은 후보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야당에서 후보다운 후보가 나올 수 없는 지형을 만들어 놓으면 혹시 탄핵 때 반기문 쫓다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로 지지 멸멸할 거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파 내에 야당에서 대선 후보가 솟아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 거대한 장이 벌어져야 되고 거기서 거대한 축제들이 계속 돼야 되고 뉴스메이킹이 돼야 되고 그래서 주목을 받아서 정상적인 후보가 당원에 의해서 국민의 의지에서 쫓아나는 것을 빨리 해야 그나마 단기적인 당대표를 맡아서 우왕장화하면서 이번 같은 총선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서라도 김종인 체제는 빨리 해체하는 게 옳다. 그래서 통합당의 내부에서 김종인 체제 해체를 빨리 서들어 주시기를 세 번째 제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